어우 내 머리! 괜찮으십니까? 이야! 빨리 나가! 하나, 둘, 셋! 이게 정말 내 여자친구야? 김니하... 내 남자친구... 반가워. 이게 정말 내 여자친구야? 그럼! 근데 로봇으로 만들어진 여자친구라서 아무 시간밖에 배터리가 없어. 유의하도록 해. 그럼! 나 사나이 김니하! 그 여자친구는 반드시 지킨다! 김니하... 내 남자친구... 반가워. 나도 앞으로 잘 부탁해. 내 여자친구. 시작부터 낙설이야. 둘 다 당장 나가! 나가! 빨리 나가자! 나 사나이 힐!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진짜... 하하하하. 하하하. 치... 아빠 장난감이라니 내 여자친구 로봇이야 뭐? 여자친구 로봇? 어쨌든 나랑 같이 살 거예요 여자친구야 얼른 같이 올라가자 리아야야 알겠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목욕 좀 해라 엄마가 너 안 씻은 지 일주일 됐다며 여자친구 로봇 아들 잘 보이려면 잘 씻어야지 응? 알겠어요 가자 어디서 가지고 온 장난감이야 보나마나 며칠 못 가서 또 집구석 어딘가에 박히게 생겼구만 불쌍한 장난감 좋았어 여기서 옷을 벗고 좋았어 목욕하러 가보실까 얼마만에 하는 목욕인지 모르겠다니까 아웅 기분 좋게 한번 목욕해보실까 우린 벌써 서로의 몸을 볼 단계가 아니야 얼른 나가 아니 아니 어떻게 같이 씻으려고 그래 우리는 아직 그 정도 사이는 아닌걸 그래도 여자친구 로봇이 생겼어 너무 좋다 잘 보려면 빡빡 씻어야지 좋았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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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야 빨리 나가 방금 목욕탕에는 왜 들어왔어? 큰 소리가 났으니까 들어갔다 혹시 내가 걱정돼서 들어온 거야?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난 빨갛고 있었는데 그건 너무 부끄럽잖아 걱정? 너 그럼 내가 다쳤을까봐 걱정돼서 문 연 거 아니야? 걱정된다는 건 너가 나를 볼 때 불안해하는 감정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혹시 그런 걸 느낀 거야?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건 칭찬할 때나 혹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하는 거야 내 걱정해줬으니까 고마움의 칭찬이고 위로는 모르겠다 근데 이름이 뭐야? 내 이름? 내 이름? GW0000 너 이름이 너무 길잖아 너의 이름은 그냥 줄여서 제로라고 하자 제로가 죽겠어 야 닭이네 오늘 치킨이야 다리 싹 하나 잡아가지고 육즙 펑펑 터지는 걸 그냥 싹 잡아가지고 입으로 그냥 싹 넣어버리면 그냥 우와 겁나 맛있네 뭐야? 넌 왜 안 먹어? 난 로봇이라 밥을 먹을 필요가 없다 왜? 이거 배고프지 않아? 난 로봇이라 배고프지 않다 그렇구나 로봇은 편리하네 여자친구면 밥도 떠먹여주고 그런 게 될 줄 알았는데 아 맞아 여자친구니까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하고 싶은 거? 아니 뭐 예를 들면 가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불꽃놀이? 에? 불꽃놀이가 가고 싶어? 그래? 좋았어 그럼 내일 저녁엔 불꽃놀이를 보러 가자 그때가 어제 여자친구랑 나 뽀뽀했다 우와 진짜? 나 여자친구가 그 좀 있으면 추워진다고 어? 장갑도 만들어줬다 우와 부러운데 나도 만들어달라야겠다 넌 안 돼 뭐야? 미워 왔네 어? 옆에 누구야? 이렇게 내 여자친구야 소개할게 로봇으로 만들어줬고 이름은 제로야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친구 여러분 우와 신기하다 근데 로봇이면 뽀뽀할 때도 새 만나는 거 아니야? 너 뽀뽀해봤어? 맞아 맞아 그리고 애교도 없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로봇이 얼마나 멋진 로봇인데 아이 그 말이 아니잖아 이 멍청아 여자친구면 여자친구 같아야 하는데 로봇이 여자친구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맞아 너 말고 만약에 다른 애랑 사귀자 해도 로봇은 그냥 아무나 사귈걸 아니야 야 그러면 내기하자 내기 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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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하자 아 아니라니까 에이씨 우리 말이 맞다니까 이 똥꼬집아 아니라고 이 똥몽청이들아 뭐 똥몽청이 똥몽청이 맞다 맞다 iac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이제 너랑은 절교야 절교 그래 너랑 안 놀아 아휴 이 여자친구면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쌈은 말렸어야지 이 쓸모없는 고춧덩어리 그래도 제로를 때린 건 잘못한 거겠죠 너무 화나서 나도 모르게 고춧덩어리라고 해버렸잖아 나중에 만나면 사과해야겠다 야 그거 들었어? 우리 학교 일진 이영재가 지금 창고에 로봇이랑 같이 있대 로봇? 왜 로봇? 아니 무슨 여자 로봇이라던데 그냥 갑자기 끌고 들어갔대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 오빠들이라면 정말 무시무시한 장난을 칠 거야 여자 로봇! 안 돼! 여긴가? 학교 애들이 분명 무서운 형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어? 이건 누구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